며칠 후 여기 케이스가 없잖아 케이스 있대요? 무슨 케이스? 뭐 여기 케이스는 있대 근데? 아까 슈가 양이? 액정은 못 붙여도 이건 케이스는 안입어 안 썼어 아직 그냥 각만 본 거야 각만 아니 아직 안 썼다니까 핸드폰인데? 지금 핸드폰 주실 때 잘 보일 것 같아요. 그런 거 어떤 거 아니에요? 와, 나중에 당당하게 그냥 좌우로 그냥 열어줘서. 그래서 요즘 뭐가 제일 유명해요. 어? 이거 냄비 안 나오는데요? 이거 안 되는데? 재질이 안 난다. 이런 반전이. 많이 고민하고 했거네. 왔다니? 지금 이름 써야 될 것 같은데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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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임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디 있었지, 도대체? 아, 네이프님 좋겠어요. 녹박 소리는데? 형, 어디서 샀는데요? 대박이다, 진짜. 그런데 이 형은 차마 핸드폰에도 못하네. 핸드폰 했는데 안 제대로. 아, 이거 안 된다고. 아, 내 핸드폰! 상진잼, 상진잼, 상진잼. 아, 이거 정국 가방이야, 이거? 야, 진! 나는 RJ가 좋아. 와, 세븐팩 귀엽다. 아, 난 JK다. 하필 잘 적어지는 거지. 세븐팩에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니야? 아니, 여기 딱 치아까지 들어가면 딱. 세븐팩은 큰데, 나 모습 아니야. 이거 근데 달라졌어, 네이프. 어, 나도. 오케이. 상수야? 응. 아, 진짜. 그치? 이거, 이거. 핸드폰 이거 봐봐. 이거, 이거 뭔데? 잔드. 잔드. 잔드